28번 보자 R2에서 R2에서 Y가 X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고 이거 원 원 이걸로 둘러서는 영역에 면적에 간 다음 폭이 좀 옳은 것은 자 이거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게 좋을 것 같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1 중심이 1, 2, Y죠 1, 2, 1, 2, 1, 2 자 여기는 중심이 0, 2분의 1,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야 요것은 사실 요런 원이지 요런 원이고 쟤는 중심이 1점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야 2, 2, 1 자 그다음 Y콜 뭐? Y콜 X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됐고 요 둘러싸인 요거 요 영역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극자표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지 자 여기는 R 이콜 2죠 요 방정식 보자 요 파란 방정식 보면 저걸 전개해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거든 그러니까 R 요건 R제곱이고 R사인세타 R 지우면 사인세타잖아 그럼 봐봐 극자표로 나타낸다면 요런 봐봐 세타는 2분의 4 아니 4분의 5부터 이게 Y콜 X잖아 Y콜 X면 4분의 8이잖아 4분의 8부터 2분의 8 나오고 R은 여기 사인세타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영역이잖아 그니까 사실 면적은 4분의 5부터 2분의 5 사인세타 2 R D R D 세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네 벌써 얘는 뭐 해놓은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걸 적분 이제 적분 해봐야지 4분의 5부터 2분의 5 적분하면 2분의 R제곱 2 사인세타 D 세타지 그럼 요건 봐봐 2 넣으면 2분의 8 2 넣으면 4에서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세곱 세타 D 세타인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차수를 낮춰야 되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야 그럼 4분의 1이잖아 4분의 8 2분의 8 2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7이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 세타 D 세타 아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4분의 7 나오잖아 그럼 적분하면 4분의 7 세타 플러스 8분의 1 사인 2 세타 자 그럼 여기 봐봐 2분의 4분의 7에서 2분의 8 4분의 8 빼면 되잖아 그럼 4분의 파이 나오지 그 다음 8분의 1에서 파이 넣으면 0이 되네 4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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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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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의 5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16분의 16분의 7 파이 마이너스 2 아 이것도 A 번도 맞네 그 다음은 이제 이건 오 직각 잡히로 하는 거잖아 여기 봐봐 그럼 직각 잡히로 요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요기 교점 2개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요것은 Y 콜 X잖아 아이고 Y 콜 X 먼저 바깥에 거 보자 여기다 X 넣어봐 X 제곱이잖아 그러면 루트 2이 나오네 그 다음 얘하고 여기다 X 넣어봐 여기다 X 넣으면 X 뭐 이거 사실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다 X 넣어봐 X는 0하고 2분의 1 나오지 2X 제곱 이거 나오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여기 방정식 방정식 이거 봐봐 이게 Y 대성립 에 참 Y 대성립하면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Y 대성립하면 요거 넘어가봐 4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Y 마이너스 2분의 1은 풀 마 응? 위쪽이니까 위쪽이니까 플러스겠지 플러스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고로 Y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4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다 그럼 뻔히 나오잖아 저기 봐봐 저 면적은 먼저 여기 여기 봐봐 0부터 2분의 1 X는 0부터 2분의 1 여기 봐봐 위는 요거잖아 요거보다 크고 그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아까 2분의 1 나중에 써도 상관 없지만 루트 4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분의 1하고 여기 위는 위는 뭐라 그랬어 Y equal 루트 아 여기도 뻔하잖아 여기도 방정식도 여기서 할까요 요거 여기서 보면 Y 제곱은 4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Y는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보다 작아 되잖아 요것이 원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보다 작고 DY DX고 여기 원이고 두번째는 2분의 1부터 2분의 1부터 루트 2 똑같죠 여기는 4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분의 1부터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DY DX 맞나봐 어우 미안 미안 아 여기 여기 X잖아 X 이거 여기 X지 아이고 미안 미안 이게 X지 X지 그래서 잘못 썼지 요거보다 여기는 요거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X보다 큰거지 X X 18 에ilt 그래서 abc 다성미 즉 그리고 요거 detection 되겠다